실험체는 마미 롱래그에요. 재미있는 사실은? 버그 롱래그 이대로 못 핀 거야? 아 안돼 살려줘! 아려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래소슬 파피의 플레이 타임 챕터 2 숨겨진 비밀들과 버그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버그 여러분 무슨 버그냐 바로 이 기차 버그입니다. 일단 이 기차 버그로 하려면 일단 초록색 손에 이렇게 버라라라라라라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초록색 손으로 해서 열어줬죠. 자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정확한 코드를 맞춰야 합니다. 자 일단 이거는 빨강색이고 이거는 노랑색이 아니라 파랑색이죠. 파랑색으로 해준 다음에 2 3 1 4 짜잔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주세요. 나간 다음에 여기서 이걸 잡아주신 다음에 당겨주세요. 짜잔! 짜잔! 저 여러분은 기차가 갑니다. 어이없죠 여러분? 그런데 저도 가요. 저 지금 그냥 있는데 가요 갑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 가요 여러분. 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가요 기차가 이렇게.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밖에서 레버를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기차랑 같이 간다. 여러분 난 기차에 안 있어. 난 여기 밖에 있다고. 이 상태로 그냥 밀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안돼 살려줘. 퍼피 퍼피 이야기 듣다. 저 지금 내려왔어요. 아 안돼. 야 그 와중에도 그냥 가고 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첫 번째 비밀은 일단 제가 털려야 합니다. 잠깐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저 본주 버니가 이렇게 내려오네요. 본주 안녕 반가워. 본주가 저를 털기 직전에 시간에 딱 하고 멈춰줄 겁니다. 하나 둘 오케이 잘하나 오케이. 자 지금 이게 본주가 플레이어를 터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본주 뒤쪽을 봐줘야 합니다. 자 여기로 날아서 뒤쪽으로 가보면 우욱 하고 바지가 찍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주는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걸까요. 좀 튼튼한 옷 좀 입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불쌍한 본조를 위해서 아래랑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본조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 본조 바지는 후반에 가면 더 찢어집니다. 자 짠. 야 어떡해. 넣고까지 다 보여. 이게 뭐야. 아이고 본조야. 그런데 여기서 털려서 볼 수 있는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나와줄게요. 나와준 다음에 자 본조가 또 사람을 털어줘야 하는데 좋아요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본조가 오케이 맞죠. 보셨나요 바로 방금. 짜잔. 본조가 들고 있는 이 악기를 그냥 버려버려요. 본조가. 본조가 이게 플레이어를 턴 다음에는 무조건 이걸 버리더라고요. 이걸 왜 버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본조를 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본조를 털어준 다음에 이 위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불을 좀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됐습니다. 자 위쪽 보면은 짜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죠. 자 여러분 날아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보이죠 여러분. 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저의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이거는 바로 마미롱래가 주는 기차 코드예요 여러분. 이 기차 코드가 왜 여기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든. 마미롱래가 바로 이 위에 있기 때문이죠. 짜잔. 마미롱래는 기차 코드를 주기 위해서 여기 위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표정이 되게 인위적이죠. 물론 마미롱래 그 표정은 좀 더 잔혹하고 되게 광기 서려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마미롱래는 좀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있는. 비밀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죠. 이런 패드들이 있을 텐데 이 패드들을 없애주세요. 슈룩. 이 패드를 없애주면 여기로 점프해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여기 점프해서 도망치면은 여기 밑에 있는 요고 요고 보이시나요 이거. 이 문이 열리는데 원래 게임 중에는 이 문이 열리면 안 돼요. 이 문은 이제 마지막에 마미롱래에게서 기차 코드를 얻은 후. 요 다리가 스르르륵 하면서 올라오면 그때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플레이어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냥 이거 툭 이게. 퍼피어 플라이 타임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길 뚫어버려 나가니까 이 문이 열려버린다. 어 아래 아니 그냥 여기 있는 요고 열고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제가 해봤는데 안 당겨집니다. 이게 안 부서져요 여러분 이게. 아 기차 코드를 열어야만 이게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텔레포트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텔레포트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잘 작동이 되냐고요 이런 거. 여러분 보이시죠. 완전 잘 작동돼요 여러분. 여기서 더 골 때리는 건 뭔지 아시나요. 일단 여기로 가줍니다. 쉬로. 여기로 가주면은. 자 여기 막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열심히 움직이지만. 자 날아서 여기 앞으로 가보면.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초록선 만드는 곳입니다. 자 여기 불 빠박빠박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텔레포트 해줬어요. 짜자잔. 게임을 하다 말고 손을 만들어갈 수 있어. 실제로 만들 수도 있느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록선이 이미 있는데. 또 초록선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건너갈 수가 있어. 야.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초기화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실험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실험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파피어 플레이 타임의 캐릭터를 한 마리 냅둬요. 한 마리 냅둔 다음에. 그 다음에. 본조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려라. 실험체는 마미농레그에요. 본조는 이 마미농레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거 없애고. 잽싸게 내려가줘요. 자 일단. 위에서 본조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조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치면서. 지금 거의. 본조가 마미농레그를. 털 것 같아요 여러분. 야. 마미농레그를. 제대로 방했는데. 완전 화나가지고. 엄청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본조가 이제. 밑에서. 갑자기. 갑작지한 본조. 하지만 마미농레그. 하찮다. 하는 듯이. 그냥 웃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본조 바지 좀. 찢어진 거 보세요. 오. 헐. 얼굴에. 아니. 몸통을 집어 삼켰어. 마미농레그 이대로. 먹힌 거야. 레전드. 야. 마미농레그가. 먹힌 게 아니라. 내가 먹힌. 에. 마미농레그를. 아악. 오. 뭐야. 에잇. 갑자기. 나. 나. 플랫폼을 쏜지찾겠어. 어머 뭐야. 보. 본조. 잠깐만. 나 이거 해야 하는 거야. 뭐야. 잠깐만. 어. 뭐. 뭐. 뭔데. 어. 어. 에잇. 잠깐. 잠깐잠깐잠깐잠. 아우. 핑파 초발. 초. 초. 피.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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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아. 되게 오해 없네.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이번엔,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어. 후. 한번 가보자. 오케이. 화이팅. 좋았어. 긴장하지 말고. 임파파. 오케이. 알겠어. 아 근데. 먼저. 원본이랑 다르게 피묻어있는게 너무 무서워 오케이 좋았어 와 근데 이거 누르는 소리 되게 좋다 빙파초 빨초초 빙초 빨발빨 와 텔레폰 여기 부분이 어려워 빙파파 빙빨빨 빨발빨초 빨발빨초 파 파 왜 안돼 짐주기 짐주기 빙빙빙파초 빨파파파초파 오케이 오케이 여기 길다 길다 잘못하면 털린다 빙파초 빨초 오케이 잘 됐다 오케이 잘 됐다 잘한다 잘한다 오케 빙빨빨파파파파파초 빨 여기 길어 오케 하지만 여기 단순해 빙빙빙파파파파 오케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핑핑핑 파파파초초초초 빨 핑파 핑핑파파파초초초초 핑 빨 이거 핑이랑 빨이랑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 오케 아 이게 뭐야 더럽게 끼네 됐어 됐어 핑핑핑파초 빨 핑파초 빨 네 초 음 어 초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해야지 오오 잠깐만 잠깐만 핑파파파 핑초초 핑파바바 핑빨파아 아 benefici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해 나 덜레는 거 아냐 잠깐만 핑파초 빨 초초 핑초 핑핑 사롔다! 사롔다! 어 뭐야 왜 내려와! 왜 내려와! 너 털려! 털려! 안돼! 안돼! 잠시만! 잠시만!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좋은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